지금까지 낮더위가 기승이었지만 내일은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주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5도가량 떨어지면서 낮더위가 주춤하겠고요.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무주에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저녁까지는 동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나오실 때 우산을 챙겨야겠습니다. 새벽 사이 전북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내일 오전부터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모레인 목요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밤낮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가 23도, 정읍 2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동부지역 역시 진안과 장수가 2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미터까지 일겠고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도 낮 기온이 26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